에? 미쳤어!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1, 2, 3 오! 렛츠 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의 유토피아 엠피아입니다 얼굴 천재, 실력 천재, 작곡 천재 옥탑방의 아버지 승현 오빠의 1년차 팬 신지휘입니다 노래도 유쾌, 성격도 유쾌 얼굴도 유쾌한 유해승의 팬인 최희정입니다 우리 옥탑방이 역주행을 해서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너는 별을 보자면 내 손을 끌어서 이번에 1위도 하고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악불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쁜 엠플라잉을 대신해서 악불을 다 푸시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에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으로 활동을 했는데 실제 감자를 들고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응원도 했고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구호 같은 게 있는데 강원도 감자! 뜨거운 감자니까 감자! 나는 뜨거운 감자야 유명한 남자야 저희가 공식 응원봉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많이 흔들고 있는데 멤버들이 직접 다 사인을 해줬어요 보면 음방 보시면 저희가 열심히 흔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악플럭! 너 따위가 뭔데 날 빠지게 해 헤이! 즐거워있어! 헤이! 즐거워! 아 재출연의 듣보잡들 출격 저 이제 듣보잡 아닌데 저희 듣보잡 아닌데 모르셨어요? 저희 1위 가수인데요 사실 1월에 노래가 나와서 막방을 했는데 저희가 노래가 갑자기 인기가 확 속았잖아요 그 덕분에 다시 재출연을 해서 어제 1위까지 하게 됐죠 어떤 한 팬분이 옥탑방역중에서 요즘에 우리 또 본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실화가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강제 소환도 당했고 저희 이제 더 이상 듣보잡 많이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고 그냥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엔플라이! 대박이다! 와 페북에 광고 엄청 때리더만 소속사에서 돈 좀 쓰셨겠어요 뭐... 말이 안 나... 진정성 나도 진정할래 나도 진정돼 진정돼? 오늘 썼으면 저희한테 이런 거 들고 흔들려고 했겠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상위에 옥탑방 영상이랑 같이 홍보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도 프로모션처럼 진행을 해서 짧게 짧게 들릴 수 있었거든요 소속사에서 투자를 해서 스타를 키우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멤버가 작곡한 옥탑방인데 이걸 이렇게 묵혀두지 않고 소속사가 나서서 광고도 해주고 저희는 오히려 FNC한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런 악플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녁 노을에 진 옥상에 걸터 앉아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스타 아니 당연히 저녁 노을에 졌으니까 별이 안 보이겠지 작사한 사람 바본가? 이렇게 직독직해 하시는구나 문학 감성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작사한 사람 우리 멤버 제이던 이승혁 분이군 V앱에서 한번 가사를 해석해준 적이 있어요 되게 심오하거든요 여기 뒤에 가사 보면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줘 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현실이 조금 팍팍하고 별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어두 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닌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언물을 의지 녹상에 걸터 앉아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스타일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줘 아 유혜승 마지막에 밝게 빛나줘? 비척하네 밝게 빛나줘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저희 앰플라잉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예요 막내로서 얼마나 귀여운 짓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무대에서 애교도 부리고 해시태그 모찌샷이라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얼굴을 모찌처럼 손으로 잡고 셀카를 올려서 해시태그로 모찌샷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팬들이 세승이랑 함께 하고 싶으니까 많이 따라서 찍었거든요 이번 저희도 찍었고 인스타에 모찌샷 검색하시면 저희 얼굴이 거의 첫 번째 떠요 이렇게 밝게 빛나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입덕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입덕하세요 열린 문이에요 베이스도 없고 기타 하나 드럼 하나면서 밴드 반쪽 밴드지 와 이게 뭐야 말이야 광고야 이게 어 너 우리 나 이거 우리 저희가 처음 데뷔할 때 원래 베이스 담당 권광진 씨가 계셨어요 원래 근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탈퇴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리더 이승엽 기타 차훈 드럼 김재현 보컬 유혜승 이렇게 4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실력과 멤버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기타 사운드도 풍부하게 내고 드럼 사운드, 보컬까지 다 합을 잘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반쪽 밴드 아니고 완벽한 밴드입니다 알아주세요 네이버 카페 검색해보니 제일 많이 가입한 게 45명이던데 이게 팬덤으로 가능하다고? 어... 잘못 검색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공식 팬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멤버들도 가입돼 있고 앰플라잉 행사나 스케줄 다 거기에 올라오니까 그쪽으로 가입해주셔서 그리고 꼭 스케줄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앰피아 해요 앰플라잉은 전형적으로 단기간에 인기몰이 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그룹 와 이거 진짜 너무하다 미쳤어! 진짜 실제 마상 진짜 너무하다 단기간에 인기몰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전까지 열심히 실력도 키우고 인지도도 조금 조금씩 다져와서 멤버들 간의 화합을 맞춰서 성공한 그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노래만 계속 만난다면 이 인기는 계속 갈 겁니다 12월까지 노래 열심히 내고 공연도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하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고 더 뜨지 않을까 이제 정말 잘 될 일만 남은 그룹입니다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저희 앰플라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별길만 걷자! 앰피아 생각하면서 힘냈으면 좋겠고 함께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면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이승혁, 차훈, 김재현, 유해순, 앰플라잉 연플라잉, 유해순, 유해순, 유해, 유해, 유해순...